2회 전부터 정부는 지역 경제와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전국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2개 사업 권역을 추가로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북권 지역 혁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전북 지역 대학교 총장 협의회장인 박맹수 원광대 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총장님, 지역 혁신 사업, RIS가 무슨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다른 4개의 권역, 그러니까 충북과 울산, 경남, 광주, 정남과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가까운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했고요. 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경우는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울산과 경남의 경우는 기계 분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특성화해서 중점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가 조만간 신구 플랫폼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전라북도가 내놓은 핵심 분야는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좀 말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전략적 분야로 그린,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친환경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해서 친환경 수소, 또 친환경 탄소 산업, 거기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수송 기기, 이 분야를 우리 전북의 플랫폼 사업의 특성화 분야로 아주 심도 깊게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대학과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혁신기관 간 협력일 텐데요. 전북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제 초반에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2019년에 저희가 1차 시도를, 사업 수주를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좀 좌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대학 간에 그 아주 유기적인 협력 제재를 십구 년 말부터 구축을 해왔고 이천이십일 년도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정당과도 긴밀한 소통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후반기부터는 이제 도하고도 아주 긴밀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기업과도 아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지난 2월 28일에 이제 지역협업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지역의 내에 이제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강원이나 대구, 경북, 또 부산, 제주와 같은 다른 시도 권역과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전북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차 년도에 이제 좌절된 아픔을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점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치밀하게 4년제 대학 기획체장들이 아마 2년 동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이제 김동원 총장님과 제가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관련 유관기관, 국회 무슨 교육부, 연구재단, 또 대교역 관련된 단체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전북의 장점을 어필을 했고 최근에 이제 기획체장들이 보고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 정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만큼은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산업 기반이 별로 없어서 청년 취업난이 더 심각한데 이번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게 5년 사업인데요. 연간 450억 규모의 국고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총 5년간의 한 2400억의 예산이 우리 지역의 특과 산업과 우리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지한 기업들의 인력난이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또 대학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학생들의 취업난 또 양질의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돼서 우리 전북 지역 전체의 어떤 활력이 이 사업의 수준을 통해서 조금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